네 이제 지금 제가 한이형 갔다 왔는데 여기 우리 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산에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랑 저희 엄마도 올라왔는데 미치겠어요 저희 엄마 내일 애 보러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오겠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팬들 우리 황용시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오늘 조용히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황용시 팬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쓸쓸히 서 있는 당신 안 볼 때 지쳐도 잊지 말아 너무 잘생겼다 네 이제 지금 제가 한이형 갔다 왔는데 여기 우리 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산에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랑 저희 엄마도 올라왔는데 미치겠어요 저희 엄마 내일 애 보러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오겠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팬들 우리 황용시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여기 오늘 조용히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황용시 팬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쓸쓸히 서 있는 당신 안 볼 때 지쳐도 잊지 말아요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쓸쓸히 서 있는 당신 안 볼 때 지쳐도 잊지 말아요 네 이제 지금 제가 한이형 갔다 왔는데 여기 우리 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산에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랑 저희 엄마도 올라왔는데 미치겠어요 저희 엄마 내일 애 보러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오겠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팬들 우리 황용시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오늘 조용히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황용시 팬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